이스페타시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2024년 3월 4일 오후 2시 현재 전일 대비 약 12, 27% 상승한 3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5일 대비 약 20일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25일 4만 3,3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3월 16일 7,86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3월 28일 4,73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5일 5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70일 4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4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9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4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2일 가장 많은 3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21일 가장 많은 1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97%에서 약 9.2%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고 지분율은 2023년 6월 8일 약 13.95% 최저 지분율은 2023년 3월 10일 약 3.0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676억원이며 2015년 5,209억 대비 약 28.1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818억원으로 2015년 201억 대비 약 305.8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26%입니다. 순이익은 약 615억원으로 2015년 60 사업 대비 약 850.2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22%입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5.25배이며 지난 2015년 29.41배에 비해 약 19.8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36배이며 지난 2015년 0.96배에 비해 약 769.7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0.31%, ROE는 23.72%입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은 2조 1,69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43회, 코스피 종목 기준 128회,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6,676억 6,05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2회, 코스피 종목 기준 385회,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818억 8,2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83회, 코스피 종목 기준 239회,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615억 4,32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80회, 코스피 종목 기준 224회,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3년간 이수페타시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